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국제대학, 언더우드 이러나셔널 칼리지 UIC 외국인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싸이미의 샘 홍원장입니다. 오늘은 연세대 UIC 외국인 전형, 즉 한국 학생이 아닌 한국 국적을 갖지 않은 외국인 학생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전형에 대해서 분석하겠습니다. 배우 안젤리나 졸리의 아들이 연세대학교 글로벌 인재학부에 입학한 이후로 외국인들 문의가 많이 연세대학교 입학에 대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학부와 별개로 오랫동안 전통을 가지고 있어 왔던 UIC 언더우드 국제대학은 글로벌 인재학부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정되고 체계적인 전공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전공들을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서 연세대가 제공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이 전형을 활용해서 외국인 전형으로 연세대에 입학하는 영광을 누리길 기대하겠습니다. 특히 순수 외국인들 기준으로 해서 국적이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인종이 다르고 전혀 한국과 인연이 없는 그러한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순수 외국인들이 지원을 하는데 한국에서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한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일부를 또 전부를 다녔더라고 하더라도 부모님 국적이 두 분 다 부모 모두 외국인인 그러한 자신의 국적 또한 외국인 학생도 역시 지원이 가능한 만큼 흔히 일부에서 얘기하는 검은 머리 외국인이어도 얼마든지 국적이 한국이 자신이 아니고 부모도 아니면 지원할 수 있는 좋은 전형이 되겠습니다. 네 연세대 UIC 외국인 전형 분석을 해드린 저는 국제학부 글로벌 전형 그리고 영어특기자 전형 외국어 특기자 전형 그리고 해외학생 전형을 집중적으로 다루어왔던 싸이미 입시팀에서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연세대 UIC 외국인 전형 좀 깊이 있게 분석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연세대를 자신의 대학으로 그리고 캠퍼스 라이프를 즐길 수 있도록 대학생활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구체적으로 내용 분석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학년 기준으로 스프링 시메스터 봄학기랑 폴 시메스터 가을학기 이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applying to UIC 바로 UIC에 지원하기 하는 부분에 있어서 international student track 바로 국제학생 트랙 입학 방식을 기준으로 해서 전달을 하겠는데 international students가 있고 korean students가 있습니다. 그래서 korean students 부분 거는 좀 구결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international students는 african and both of his or her powers must be of non-korean nationality 즉 부모 모두 한국 국적이 아니어야 됩니다. 부모의 조건이란 그리고 자기 자신도 역시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 국적인 학생이 international students 바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연세대 UIC 외국인 전형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학생 korean students 한국 학생 중에서 한국 국적인 경우에는 지금 이 전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한국 국적이긴 한데 해외에서 초중고등학교 모두 학업 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전교육 과정 해외 이수 12 year full time year admission이라는 입학 과정이라는 별도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영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오로지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그러니까 applicant 지원자도 all in nationality 외국 국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부모 모두 또 역시 non-korean nationality 즉 foreign nationality 한국이 아닌 국적 외국 국적이어야지만 여기 지원해 가능하다. 여기는 정원이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정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연세대학교에 합격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히려 domestic students 한국 학생들 그러니까 korean nationality를 갖고 있는 한국 학생들은 좀 불리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국 학생들은 해외에서 전교육 과정 해외 이수했으면 정원 외로 뽑는 전형이 있으니 그 부분 것은 다른 영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말씀드렸듯이 오로지 외국 국적의 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선발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될 거 international students 국제 학생 기준으로 해서 너무나 자주 강조합니다. 부모 모두 외국 국적인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학생 이것이 지원 기본적인 자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일단 nationality 국적 기준으로는 부모 모두 외국인이어야 된다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제 그와 이제 동등한 자격 이 부분이 기본적인 학력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 또는 고등학교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응하는 예를 들어서 gd 즉 검정고시를 받다든지 기본적인 자격을 확인합니다. 계속 강조했지만 must be a nun korean with nun korean parents 부모 모두 한국인이 아니어야 되고 역시 학생도 한국인이 아니어야 된다. 이것은 한국에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nationality 국적 기준입니다. 그래서 국적이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외에 의해가 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taiwanese applicant with just one parent of taiwanese citizenship is eligible for international contract until 2022 academic 이요. 바로 타이완 즉 대만 국적인 경우에는 부모 모두가 아니라 부모 한 명까지만 부모 한 명만 외국인이어도 여기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만인들에 대한 어떤 과 같은 배려라고 보여주는데 2023년서부터는 taiwanese nationality 대만 국적도 역시 부모 모두 갖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세 번째입니다. if a student is a foreigner who is ethnically korean 한국인 모양이에요. 그런데 모양만 한국인이고 외국인이에요. 즉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와도 관계는 없습니다. 인종적으로도 누가 봐도 한국인인데 그런데 외국 국적이다라고 하면 역시 지원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 한국에 있으면서 이제 또 외국 국적을 받을 수가 있죠. korean adaptees 또 입양되는 경우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원하려고만 무조건 국적을 이렇게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국적을 획득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before entering elementary school 초등학교 grade 1 전에 국적 취득이 되어져야지만 그와 같은 외국 국적으로 인정합니다. 그 이후에 입양이라든지 또 다른 형태로 외국 국적을 얻었다라고 하면 그 경우에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 이 점 유의해 주세요. 이와 같은 부분 것의 각자 내용을 확인을 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자신의 nationality입니다. 국적이 확실하게 외국 국적인 부분이고 외국 국적의 그 기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드미션 스케줄 전형 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라운드가 있는데 first round가 있고 second round가 있습니다. 그래서 first round는 spring semester에 맞추는 거고 second round는 fall semester에 맞춰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입학 기간이 fall semester냐 spring semester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선 spring semester의 경우에는 그 전에 2022년 spring이다고 하면 2021년 5월 달에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을 하고 10월 달쯤에 document submission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11월 12일 즉 11월 초반에 온라인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 통지 합격자 발표는 11월 말쯤에 이와 같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spring semester예요. 한국에는 spring semester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외국 대학들은 fall semester죠. 그래서 fall semester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22년 fall semester에 내가 엔트런스 입학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2022년 5월 즉 fall semester니까 9월 september 입학이죠. 그래서 9월이면 5월 초에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을 하고 5월 중순쯤에 document submission 서류를 제출하고 그리고 7월 17일 18일 이때 인터뷰가 있습니다. 6월 17일 18일 이때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말에 합격자를 발표를 해줍니다. 그리고 7월 8월 줄라이 오거스트 지나서 섹템버에 입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일정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지원자들은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데드라인이랑 document submission 서류 제출 그 데드라인을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드라인까지 안 되면 인터뷰도 없고 그리고 자격 자체가 상실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데드라인을 꼭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인터뷰도 꼭 참석을 해야 됩니다. 온라인 인터뷰고 역시 인터뷰에 참석 안 하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제 합격을 하면은 uic에서는 여러분의 그와 같은 비자라든지 또는 이제 그 수업료 그리고 그 다음에 학기 등록 이런 부분 것을 이메일로 다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those who are set for spring matriculation 특히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거.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봄학기에 입학이 확정이 됐어요. 봄에 이제 spring semester로 내가 어드미션을 받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입학이 확정된 학생은 full matriculation 가을 학기 가을 입학에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해에 지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full semester에 full semester에 apply 했는데 안 됐다. 또 했는데 내가 원치 않는 대학이다. 그러면은 full semester 다음에는 spring matriculation 봄학기가 연도가 바뀌기 때문에 어차피 그 부분 것은 별개이기 때문에 지원이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within the same year 동일한 해에는 지원이 안 된다. 그러나 해가 바뀌면은 별도로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점 여러분들 주의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인 어드미션 스케줄 전형 일정에 대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특히 올 semester냐 spring semester냐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자기에 맞는 전형 일정을 확인해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입학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어드미션 프로세스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입학의 전형 요소죠. 어떠한 element 요소를 가지고서 어떠한 팩터로 여러분들을 모집하느냐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다름 아닌 document가 있고 그 다음에 인터뷰가 있어요. document는 67% 즉 3분의 2 정도의 비율로 중요도를 갖고 있고 인터뷰가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전체 서류 3분의 2 면접 3분의 1을 기준으로 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도 중요하고 면접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고 서류는 200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채점을 하고 그리고 면접은 100점 만점 기준으로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합쳐서 총 몇 점 300점 기준으로 해서 그것이 토럴스코우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인터뷰랑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입학 사정위원회 입학위원회에서 모든 절차를 이렇게 심사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와 같은 평가 성적 그리고 또 여러분이 제출했던 서류들은 절대 외부로 누출되지 않습니다. 그냥 연세대에서 가지고 있다가 폐기가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제 평가를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어드미션과 그다음에 어드미션 스칼러쉽 관련해 가지고 입학이라든지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들 것은 또 개인적인 이메일을 통해서 이제 전달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했소 페일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그리고 스칼러쉽 장학금을 받냐 못 받느냐 하는 부분 것은 여러분이 이제 했던 지금까지의 고등학교 때까지 학업능력 그리고 어떤 개인적인 특성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그래서 uic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 혹은 또 스칼러쉽 장학금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것에 입학평가의 내용은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입학의 전용 요소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중요한 요소가 서류가 3분의 2이고 그리고 면접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다큐먼트, 서비션, 서류 제출도 중요하고 퍼티스페이스링, 인터뷰에 참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둘 다 다 리퀘이어드,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이 없으면 서류 제출이나 면접 하나만 빠져도 절대 입학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uic에서는 어떠한 전공들이 있고 또 어느 캠퍼스에서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 거에 대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전공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메이저를 얘기하기 전에 연세대는 좀 독특합니다. 일단 리비전이 있고 그다음에 메이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캠퍼스는 서울 캠퍼스가 있고 송도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디비전이 먼저 있는데 언더우드 디비전이 있고 하스라는 디비전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is이라는 디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ud 그리고 하스 그리고 is입니다. ud, 언더우드 디비전이고 그다음에 하스는 Humanity, Arts, and Social Science 즉 인문학, 예술학, 사회과학이 통합되어져 있는 그와 같은 디비전이 있고 그다음에 Integrated Science and Engineering 통합과학공학 이와 같은 ise, 융합과학공학 이 디비전 즉 디비전은 학과보다는 크고 즉 메이저보다는 좀 넓고 그리고 칼리지보다는 좀 좁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칼리지와 메이저 사이에 있는 것이 디비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언더우드 디비전 ud에 들어있는 메이저는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한번 구별을 해보면 일단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흔히 Humanity and Social Science 즉 인문사회 분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문화와 비교문학과 문화 그리고 경제학 그리고 국제학 그리고 정치외교학 네 개의 이와 같은 메이저 전공이 있다. 그런데 그거 말고 내처럴 사이언스 자연과학에 해당하는 이제 그와 같은 전형이 있는데 일부 이 부분 것은 내처럴 사이언스이면서 엔지니어링이랑도 공학이랑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 전공이 LS비트입니다. 라이프 사이언스 앤 바이오테크놀로지 바로 생명과학과 그리고 생명공학입니다. 생명과학은 순수학문으로 분류되어진데 바이오테크놀로지 이거는 엔지니어링 공학으로 불려지죠. 그래서 역시 융합적인 성격이 있으면서 다른 Human and Social Science 분야랑은 구별되게 내처럴 사이언스로서 LS비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LS비트가 좀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캠퍼스 부분 것은 1학년 프레시먼 코어스 1학년은 송도 이나나셔널 캠퍼스 송도 캠퍼스에서 하고 그리고 2, 3, 4학년 세계학년은 신촌 인서울 서울에 있는 신촌 캠퍼스에서 수업이 진행된다. 그래서 언더우드 디비스는 프레시먼 1년은 어디에서 송도에서 진행되고 그리고 나머지 3년 서프머 주니어 시니어 이 과정은 어디에서 서울 캠퍼스 즉 신촌에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언더우드 디비스는 즉 UD가 가장 경쟁력이 있고 입학하기도 조금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반면에 여기보다는 조금 부담이 좀 덜한 그와 같은 전공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하스입니다. Humanity Art and Social Science 그런데 이 하스 이와 같은 디비스에 있는 많은 학과들이 있는데 메이저가 있는데 여기 있는 메이저들은 4년 4년 내내 송도 캠퍼스에서 일반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점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apply 지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스 계열에서는 즉 인문학 예술학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어떠한 과 같은 전공이 있느냐 Asian Studies 바로 아시아 학부가 있고 그리고 Information and Interact Design IID 이 메이저가 있고 그리고 Creative Technology and Management 창의 기술과 경영 그래서 흔히 CTM 이 있고 그 다음에 문화 디자인 경영 CDM 이 있습니다. 그 외에 Just and Civil Leadership JCL 이 있고 그 다음에 QRM 이 있습니다. quantitative risk management 흔히 양적 위험 관리다 일종의 개량 경영학 이와 가깝고 그리고 또 Applied Math 응용 수학 이 기반이 됩니다. Quantitative Risk Management 계량 위험 관리 Risk Management 는 전형적인 경영학의 한 분야 입니다. 그리고 Science Technology and Policy 과학 기술 그리고 정책학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바로 지속 가능한 개발 과 국제 협력 이와 같은 다양한 메이저 전공들이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하스에서는 원하는 다양한 전공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입학이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과 같은 디비슨이 바이오스입니다. 즉 융합 과학 공학부 입니다. 융합 과학 공학부 는 세 개의 과 같은 전형이 있습니다. 세 개의 전형은 바로 바이오 컨버전스 즉 바이오 융합과 그리고 에너지 엠바르멘터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바로 에너지와 환경과학 공학 공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나노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NSE 바로 나노 과학 공학 이 세 가지가 일반적으로 IS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형적인 엔지니어링 섹션 입니다. 그래서 공학부 인데 융합적인 성격이 있는 그러한 공학부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바이오 쪽에 최근 관심이 많고 한국에서 특히 한국의 방역이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 바이오 쪽 인기가 좋은데 언더우드의 LSBT도 역시 생명과학 공학이고 ISE의 바이오 바이오 컨벌전스도 바이오 융합도 역시 바이오를 기반으로 하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 것은 치는 학부들이 바로 휴먼 앤 소셜 사이언스 부분에 그와 같은 메이저들이 많이 있어요. 전공들이 그와 연결해가지고 LSBT가 있고 바이오 컨벌전스는 엔지니어링 섹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엔지니어링 관련해가지고 또 바이오 사이언스와 관련해가지고서 엔지니어링에 가까운 것은 바이오 컨벌전스고 라이프 사이언스에 가까운 것은 LSBT다. 그래서 LSBT랑 바이오 컨벌전스는 큰 차이는 없는데 그 소속 자체가 LSBT는 언더우드에 들어가 있고 바이오 컨벌전스는 ISED에 들어가 있다. 이 점이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UIC의 UD 하스 ISE의 각각의 메이저 전공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반드시 입학할 때 선택을 해야 됩니다. 디비전을 내가 뭘로 할 것인지 즉 언더우드 디비전으로 할 것인지 UD로 할 것인지 하스로 할 것인지 그리고 아니면 ISED로 할 것인지 반드시 디비전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공이 여러 개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주의깊게 디비전을 선택해야 됩니다. 나는 언더우드다. 나는 하스다. 나는 ISED다.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UD의 각각의 전공들 하스의 전공들 ISE의 전공은 언제 결정되느냐 그 부분 것은 1학년 말에 여러분들의 전공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입학할 때는 어디를 디비전까지를 정하고 그리고 메이저는 언제 정한다 학기 말에 정한다. 처음에 그래서 이 디비전을 정할 때 여러분들이 메이저를 잘 보고서 내가 어떤 메이저를 할 것인가를 예상을 하고 그리고 디비전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그와 같은 디비전에는 세 가지 디비전 언더우드 디비전 그리고 하스 디비전 ISE 디비전 이것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선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와 같은 내용들 말씀드렸고 기본적으로 입학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특히 이 불네임으로 반드시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패스포트 요건이라든지 관련되는 증빙서류에 일치하는 입증 가능한 그와 같은 불네임으로 완벽한 이름으로 지원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서류는 다 영어 기준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한국 학교 한국에서 다녔던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학교를 다녔던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도 역시 영어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역시 영어가 아닌 중국어 일본어 다른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영어로 공증 번역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류는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출해야 돼요. 원본을 제출해야 되는데 만약에 원본이 안 된다고 하면 사본을 제출을 하는데 반드시 바로 공증이 되어져 있는 그 기관에서 발행하는 직인이 있어가지고 원본 대조필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사본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서류는 반납되지 않고 그리고 일단은 입학 서류가 이제 제출되면 그 이후에는 취소라든지 또 이렇게 반환과 같은 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잘 지원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우터플라이 전형하는 지원하는 방법이죠. 연세대는 지원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제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지원 방식입니다. 바로 Direct Application to UIC UIC에 직접 온라인으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오프라인 서류로 이렇게 데드라인까지 서류를 제출하는 두 가지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부분 될 것은 사실은 UIC 웹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온라인 지원을 하고 그리고 입학처에다가 오프라인 서류를 우편으로 이와 같이 제출하는 그런 방법을 갖고 있는데 그 방법 말고 또 편리한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Common Application 공동지원 그와 같은 방식으로 공동지원 사이트에서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Common Application .org 있죠. 그래서 이 부분 것은 제가 사이트를 보여드리면 이런 사이트입니다. 바로 여기죠. 그래서 Common Application 그 기준으로 해서 Find a College Plan for College Apply to College Support Your Students 부분 것에 각각의 메뉴로 되어져 있는 여기 Common App.org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접속을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미국의 대학들 주로 많이 지원할 때 사용하는 그와 같은 지원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지원하는 두 번째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Common App.org 를 통해 가지고 온라인으로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입학 자료는 역시 데드라인 전까지 서류 제출은 우편으로 이와 같이 제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두 가지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연세대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좀 다이렉트 애플리케이션 이기 때문에 전달하는 부분 것에 있어서 직접적이다 좀 신속하다라고 보여질 수 있고 또 그렇지 않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이 Common Application 을 쓰는 두 번째 방법을 써도 크게 지장은 없겠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주의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사항은 잘 확인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겠는데 첫 번째 부분 거 우선 온라인과 같은 지원할 때 지원서 양식이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폼이 있는데 이것을 잘 채워야 돼요. 잘 채워주시고 그다음에 UIC 사이트에 보면 여러분들이 학력조의 동의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학력조의 동의서도 제출을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Official 트랜스크립 고등학교 다녔던 학교의 공식 성적증명서 트랜스크립 해야 되는데 이 성적증명서는 아포스트 인증국가 하면 아포스트 인증을 받으면 되고 내 국가가 아포스트 인증국가가 아니다라고 하면 컨설리트 오스테피케이션 즉 영사관 인증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받을 필요는 없어요. 아포스트 인증을 받거나 아니면 영사관 인증을 받으면 되겠어요. 첫 번째 서류 가장 핵심적인 첫 번째 서류는 바로 무엇인가요? 바로 트랜스크립이요. 트랜스크립. 네. 성적증명서입니다. 두 번째가 Certificate of Graduation입니다. 졸업증명서죠. 졸업증명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포스트 인증이나 영사관 인증 받으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Tool Recommendation Letters. 고등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두 장의 추천서입니다. 가능하면 한 장은 어떤 서브젝 그 과목을 담당한 서브젝 티처로부터 과목 담당 교사로부터 받고 또 한 장은 Recommendation에 있어서 Reference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진학 담당 카운슬러 선생님한테 이렇게 받아가지고 제출하면 아주 훌륭한 그와 같은 추천서 Recommendation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출해야 될 서류가 One copy of the Africans and his or her parents Passport or ID cards 지원자 자신은 물론이고 누구 거 부모까지 지원자의 요건이나 신분증 사본 그리고 부모님의 요건과 신분증 사본 이것도 꼭 제출해 줘야 됩니다. 사본을 하나씩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또 각각의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Chinese Nationality 중국 국적인 경우에 특이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그와 같은 외국인 한국 학교를 다녀도 관계없다고 했죠. 국적이 외국인인데 이런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이 부분 것도 역시 제출을 해 줘야 되고요. 그 외에 국적 상실 이타 신고 국적 상실 사실 확인 증명이라든지 다른 관련된 서류 부분 것 이 부분 것을 제대로 잘 제출을 해 주고요. 이것은 Required 다큐먼트입니다. 즉 필수 서류요. 반드시 제출을 해 줘야 될 그와 같은 서류들입니다. 그 외에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충적으로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습니다. 이것이 Supplementary 다큐먼트 추가 서류인데 가능하면 내야 되는 거죠. 반드시 있으면 꼭 내세요. 그래야지 입학이 더 쉬워집니다. 당연히 성적 관련되는 거죠. SAT, ACT, A레벨 그 다음에 AP, IB 그 다음에 GAO, KO 그 다음에 마출하 이와 같은 다양한 그와 같은 학력 입증 자료죠. 성적을 입증하는 그와 같은 자료 그래도 연세대학교 가려면 이 정도 성적들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어학 관련되는 서류인데 어학 관련되는 서류에서는 IELTS라든지 TOEFL이라든지 SAT, SAT1이라든지 AP에서 Chinese AP English Literature English Language AP Japanese 지금 많습니다. 어학들이. 그래서 표준화된 성적들 사실은 이제 AP도 워낙 감옥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제출을 해주고요. 그 외에 아널스라든지 어워드 그리고 퀄리피케이션 고등학교 다니면서 여러분이 받았던 상장이라든지 또 여러분들의 자격증이라든지 어떤 서류든지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면 되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리스트 오브 서플리멘터리 다큐먼츠 연세대가 그 제공에는 기타 서류 목록표가 있어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연세대가 요구하는 필수 서류들 그리고 또 추가 서류들 기타 서류 서플리멘터리 다큐먼츠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기타 서류이기 때문에 대충 제출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서플리멘터리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에센셜 본질적인 거예요. 리퀘이어드는 누구나 다 어차피 제출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점을 유의해서 준비를 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달 드립니다. 그 외에 다른 주의사항들은 여러분들이 각각의 그와 같은 입시 내용들 요강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싸임에서는 그간 국제학부 글로벌 또 어학특기자 뭐 이제 이러한 입학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그리고 또 그 외에 이제 SAT ACT AP IB 과정 이와 같은 다양한 수업들을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특히 UIC 외국인 전형은 무엇보다도 컨설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컨설팅을 받고 싸임의 입시 컨설팅을 통해가지고서 연세대 입학의 그와 같은 요소들 그리고 또 서류 준비 특히 서류 준비할 때 주의해야 될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특히 외국인이라 보니까 한국 대학에 대한 그와 같은 입학 요소라든지 그 핵심적인 사항을 찾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싸임의 입시 컨설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연세대 말고 다른 대학들 외국인 전형도 많이 이렇게 축제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해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연세대 UIC 언더우드 이러내셔널 칼리지에 뛰어갈 것을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UIC 외국인 전형에 대한 전형 분석 싸이미 대표 샘 홍원장이 여러분에게 전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